한국국토정보공사 그들은 좌파, 연합, 독재국가를 꿈꾸는 겁니다. 공수처라고요. 검찰, 경찰, 국회의원 다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이 공수처. 이게 대한민국의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? 아닙니다. 우리는 헌법을 지킬 겁니다. 저는 저희 당직자들에게 최대한 저희가 한국당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체증하도록 했습니다. 물론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한 건도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.